100다닥이 5위,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, 100다닥이 529kg 판매합니다. 100다닥이 오이는 4-5월에 주로 수확하여 생식용이나 절임으로 많이 먹는 단백계 오이입니다. 오이소박이와 물김치, 생채, 샐러드 등에 이용되고, 특히 저장성이 좋아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오이지나 오이피클 등의 절임 요리에 많이 이용됩니다. 100다닥이 529kg 판매가격 39,000원 무료배송 100다닥이 529kg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